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락하는 집값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현장을 가서 속속들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기획재정부의 관리들보다도 압도로 잘 아는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작년도도 같으면 비교적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을 때 장기 침체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내다본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었죠. 기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서 조각조각 그런 기사들이 나올 때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의미 깊은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대우건설이 시공권 자체를 그냥 400억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반납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뭘 이야기하냐 경기 침체가 오래 갈 걸로 내다보는 겁니다. 집값 하락이 제법 오래 갈 걸로 내다보는 겁니다.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소되는데 오래 갈 걸로 보는 겁니다. 대단히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무려 400억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 착공해서 지어놓더라도 미분양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포기하고 440억 원의 손실을 안 하면서 뭡니까 시공권리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미분양에 대한 우려로 400억 원이 넘는 돈을 포기하고 대구의 한 주상복합 울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권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할 때 초기 투입 비용을 포기하더라도 하루빨리 사업을 접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기업이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최근 미분양을 우려해서 분양 시점을 늦추는 사례는 들어 있지만 건설자가 어렵게 딴 시공권을 수백억 정도의 손실을 안으면서까지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짚어야 될 것은 아 이게 오래 갈 걸로 보구나 이 사람들이 그리고 시공권 자체를 포기할 정도가 되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에 시공권을 포기한 것은 울산 동구의 한 주상복합 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했던 대우건설은 44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정을 자체 자금으로 산하하고 시공권 포기 의사를 시행사 측에 통보했다. 440억의 보정을 제공하고 시공 이후 약 16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됐는데 그냥 440억은 그냥 손실 발생하더라도 1600억이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우건설의 입장에선 440억을 날리더라도 공사비 1600억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건설사가 돈을 물어주고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기사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미분양 문제라든지 주택가격 여러분들 풍랑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며칠 전에 조선일보의 유튜브 채널에 나왔던 서울대의 김경민 교수가 예상한 것도 내년 또 2024년이죠. 2018년 가격까지 폭락하게 될 것이고 계량 모델을 가지고 전망하시는 분이니까 2026년에서 2027년에는 급등 가능성이 급등 가능성이라서 결국은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제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 가지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도 이제 구매력이 얼마만큼 뒷받침해 주느냐는 문제겠죠. 구매력이 이분 이야기는 구매력을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앞으로 그 정도의 구매력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2026년 2027년 정도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계속해서 하락해 가지고 2024년부터는 계속해서 행보하는 그런 가격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어떤 빚을 많이 치고 이렇게 집을 사신 분들은 고통이 굉장히 크겠다 이런 점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죠. 가장 투자 위험이 많은 자산 가운데 하나 주식은 짧게 나누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리즈도 투자를 많이 한 리즈를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 개의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되면 그만큼 위험을 분산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집 같은 경우는 단일 물건이니까 위험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수관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